말리포에서 아침에 간조 상황이고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란계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단란계가 없는 게 아닌데 지금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단란계들이 활동이 뜸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. 요가하기 전에 데크 아래에 단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 보면 작은 모래무덤이 단란계집인데 셀 수 있을 정도로 활동하는 단란계들이 아주아주 드뭅니다. 나머지 단란계들은 아직 모래 속에 있다는 얘기네요.